바르고! 말리고! 달고! 끝! 바르고! 말리고! 달고! 끝! 어? 탈! 뭐야? 이거 다 하얘! 진짜 하얘고 있어요. 뭐예요 이거? 존슨즈 베이비 로션 같아요. 퀴워니스 로션 이런 애 같은데? 냄새 되게 좋은데? 담아보시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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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상한 거 주시는 거 아니죠? 나 진짜 놀랐어요 이거! 뭐야? 떼나와 이게 뭐야? 뭐야? 잡지라고? 예스! 어떻게 바닥에 떼가 넘었네? 이 떼가? 반대팔이나 비교하면... 어? 저기도 하얘! 진짜 하얘고 있어요. 비교를 봤을 때. 예스! 뭐 바른 거 같은 느낌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하얘고 있어요. 거의 약간 인종이 바뀌었는데. 되게 신기하다. 떼 벗겨서 하얘지. 좀 거슬리는 각질이 다 닿아져. 담아보시래요.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촉촉해졌어요. 수분감은 잘 모르겠어요. 촉촉해요. 어? 같은 말인가? 하하하하하하 떼깐! 떼깐! 어둡고 칙칙한 부위에 부끄러운 피부는 아니요. 떼를 벗겨주면서 광이 나니까 색깔만 했군요. 아 이게 잠깐 그런 효과가 보이네요. 8시간 가요 이렇게? 8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바르고 나서 화장도 더 잘 될 거 같아요. 얹어서 하고 싶은데 진짜로. 지름신 각이에요. 각. 지름신 각! 지름신 각! 지름신 각! 하하하하